나가도다 나가죽기 온몸 어? 어? 에이 못돼야? 분단의 아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아 너무 웃긴다 분단의 아픔이에요 확인 5번 이제 탐마지 네 체크 센터 연막 시발 일단 조용히야 3번 조심해요 시비 안보였어요 네 빠지셔도 돼요 확인 아 저 시비라인 전진을 갈게요 그냥 얘네 뭘 칠려나 보다 너무 전투합니다 아 근데 얘네 안오는거 보니까 디치기 보는거 같아요 조심 나이스 3번 하나 3번 둘 3번 둘 3번 둘 3번 둘 2번 들어왔어요 2번 2번 둘 2번 둘 A 둘 아이고 2번 어어어 2번 하나 있고 2번 하나 어? 제길 유탄 맞고 나 1피 유탄 맞고 쟤도 2 나이스 2 다 1피 2 다 1피 광가능 둘 다 1피 나이스 하나 더 2번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3 아저 좋아신분 진짜 이겨야 돼요 준단의 아픔이라며 여기 아까 저기 F0 저 사람이 나보고 클랜드로 오래 어디 페라리? 아 근데 사주면 안다 그래 페라리 사주면 당연히 사주면 안다 그래 어? 사주면 바로가야지 뭐라고? 페라리 사주면 바로 가야지 페라리 사주면? 어제 근데 F1분하고 F2분하고 크다 했었거든 어? 좋은 정보요 저쪽 통 안하고 있대요? 아 그래서 눈치 보고 있구나 패스하나? 확인 체크 아직 12전지는 없고요 3번 나왔어요 2번 아 코 간지러 12전지는 하나 유탄받고 죽였고요 아 나도 유탄받 2번 2번에서 4번 쪽으로 2번 온다 나이스다 하나 더 2번 하나 더 12번 컷 2번 하나랑 2번 둘인가? 2번 라이프가 있을거에요 점프서 들려요 라이프 라스트 라스트 2번인가? 모름 2번 2번 2라스트 라이프 1번 자아 와 매니저 이다하니까 바로 뒷몰 뒷몰 뭐가지 물어 뜯으려고 아 무섭다 아 그래도 용병매치 생기니까 편해요 근데 용병매치는 용병들끼리 밖에 안되나? 어 플랜점수 안올라가요? 플랜점수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개개인 점수로 있잖아요 개개인 점수가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크전이 얼마큼 올라가는건가 12번에 유탈하나 센터 연마 4번 연마 12패스 하나 있어요 네 체크 2번 패스 반샷 2번 패스 반샷 연마가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에이 조심 들어와라 3번 나왔다 나이스 하나 더 패스 했었어 아이고 둘 2번에 둘 2번에 둘 하나 들어온다 들어와 들어왔어? 아니 안들어왔어 12 하나 더 아이고 4 하나 전진이요 전진 몰라 유탈 날라왔어 4번 전진 오케이 12 버렸어요 나이스 나 1피 나 1피 어 괜찮아 그걸로 킬할 수 있잖아 너는 너니까 다하진 않아 12 줘요 숨어있다 나이스 으으 너무 방해되겠어 스트링님 데헬리 엑스칼리버님 어서오세요 초사님 호랑이님 어서오세요 잔동검님 어이쿠님 어서오세요 가자아 적장의 목을 따로 유독 자 저기 적장 저기 나가토님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여주세요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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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파 센터 연마 12번에 무조건 하나씩 있었어요 오케이 우리 디치기를 가지고 있어요 연마 카라더 안보여 패스 안보여 아이고 5번 2 아 뭐야 5번 둘, 5번 둘 어? A들어왔어요 A들어왔어요 어? 개우가 5번 둘이었어요, 하나는 어딘지 몰라요 하나 A고 하나 A에 하나 들어가있어요 3번 5번에다가 3번가 없어 2번 A는 어디로 돌았는지 몰라요 확인 아휴 아휴 나이스 아니 이타치가 어? 나가타한테 졌어 적자는 셌다 아니 이럴수가 이타치가 짱 아님? 나같은가 짱이에요 마다라가 짱이에요 마다라가 짱이에요 마다라가 짱이에요 마다라가 짱이에요 믿었는데 알아서 내가 올라갈게 올 치는거 조심 5번 안보이는데 야 유턴 많이 던진다 오 야 들어왔다 어디 유우턴 맞고 다시 나갔어 나이스 하나 더 있었어 12번에 꼭 하나 하나씩 또 있어 5번에 들어갔나보다 3번 사운드 4 앞에 하나 5번 뒤에 박스 있지 응 그쪽에 많이 수가 있더라 아까 조심해라 12번 끝에 하나 12번 끝에 하나 에이 야 나 있고 나 빠질게 나이스 야 10호 다운이었네 몰랐어 12번 12번 10호 아 12번 10호야? 그럼 안빠져야지 4번 10호 아무튼 여기 10호 다운이에요 이쪽으로 모이시면 될거 같아요 5 5 4번째 4 올라오는 5번 컨테이너 15 캐리네 이거? 이 양 양 많이 나이스 헤드슈터를 해야지 좋아 좋은마디 아 아 한번 날 잡고 타르만 키워볼까 2달 너나 해라 타르 5천킬인데 마킬 채워볼까 하지마 그럼 10번도 안되네 자 바로 패스 보 12번 패스 없어요 확인 얘들 다 후방이다 10번 하나 전진 아 1번 하나에 4번 있어 4번 허리쪽에 4번 허리쪽에 오이고 야 여기 오른쪽 왼쪽에다 하나일거야 와이하아 아 샷발 개우가 아 우리 이번판 졌어 북종이를 믿을 수 없고 뭐든 아니 이럴수가 난 널 믿었는데 콧밥이 있었대 콧밥이 있었대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기iff 아 4번 일곰 맞아봐 2번 패스 없구요 확인 시비전진 없구요 설대쪽 하나 치비한번 10번 라인이야 저 끝으로 돌아가요 뒤측이 점심 4번 오른쪽에도 있고 1번 하나 나갔다 시비 끝에 가 잡았고 바로 서란다 1번에 하나 있어요 1번하고 7번 1하나 1번째는 중 7번 2층에 하는거 내가 보는 중 국종이한테 하나 올거 같애 내가 봤을때 나이스 아 봐 나오자 아 못췄어 못췄어 아 못췄어 국종이 왜 사냐 아니 아무 생각없이 콕을 걷다 또 불편기 아무 생각없이 쌌어 아무데를 비올 고고 체벨러니 다크니어스님 어서오세요 아까 B에 하나밖에 없던데 유탄대기하는거 같애 계단에서 보고있어 왜 윗먹을 어따가 하하하하 페이크 하하하하 나이스 달린다 설조 개구에서 보임 아 뭐야 개구 개구 하나 개구 유탄받고 어 뭐야 뭐야 아이고 죽었다 아니야 이겼어 나는 국종이를 믿어 국종이는 나쁜 새끼니까 믿을 수 있어 이에 하나둘다 와 국종아 너 그렇게 잘하는 논이였어 하하 야 지금 아까 피할 뻔해가지고 짜증났다고 아니 국종아 국종아 어? 시청자가 너 게이래 나 원래 집중하면 안되는데 아니 너 게이래 누가? 그 대혜님이 개이를 믿으면 안 된대 이름이 뭐 내 이름이? 대혜 이거 병수구나 이 새끼 죽여버려 야 정연아 니 다음으로 나한테 계속 집착하고 있는 애가 쟤야 시스템은 아니고? 스템이는? 스템이 요새 좀 잠잠해 이타치님? 레디하세요